교육부가 일관되게 주장해왔던 의과대학생들의 복귀 마지막 기간인 9월 골든타임이 지났는데 휴학과 유급 사이에 답을 못 찾는 의대 이런 내용이 이제 지금 장문의 기사를 다뤘네. 장문의 기사를 다뤘는데 의대생들이 수업을 거부하며 대학에 등록도 않는 현상대로 시간이 흐르면 유급 내지 재적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절차를 하게 되면 2월달에 휴학을 냈기 때문에 휴학을 처리해 줘야 되는 거죠. 휴학을 처리해야 되는데 한 3% 정도만 여러분들 2학기 등록을 하고 나머지는 등록금을 내지 않은 것이죠. 휴학을 허용하면 학생들의 피해는 줄일 수 있겠지만 그 방법은 일치감치 교수나 대학성을 떠납니다. 다르게 하면 정부가 휴학금지 행정명령을 내린 겁니다. 휴학을 시켜주지 말라. 그러니까 휴학을 처리 금지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만일에 교육부가 그렇게 안 하겠지만 의대생들 일관에게 이런 재적을 시키거나 이렇게 시키게 되면 법정에서 소송이 되겠죠. 여기서도 보면 교육부나 이런 분들이 의과대학생들을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거죠. 자기들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는 현장에 있는 의료인들이나 아니면 저 같은 사람들도 의대생들은 상당 기간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그러나 교육부에 계신 분들은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장관 입에서 9월 달에 골든타임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 거거든요. 교육부가 의대생 복귀의 골든타임 으로 언급했던 9월이 지났지만 의대생들은 여전히 돌아올 조짐을 보이고 있지 않다.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돌아오지 않는 거죠. 내년 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휴학을 처리해 주든지 해가지고 여러분들 1년을 넘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줘야 되는 거죠. 대학들은 등록금 납부기간을 연장하거나 정해두지 않으면서 미등록 재정을 방지하고 있는 실정이고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해서도 비상이 걸린 상태다. 카돌릭 대학은 출석 일수가 미달하더라도 추가 시험만 통과하면 진급할 수 있겠다. 이게 또 다 편법인 거죠. 의과대학 교육을 제대로 다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편법을 쓰면 안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교육을 못 받았으면 다 휴학 처리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여기 가장 주역이 교육부에 물론 정부 입장을 따라야 되니까 이주호 장관도 이렇게 불합리한 사람은 아니라고 보는데 아무튼 간에 정책 책임자니까 계속해서 무리수를 뜨는 거죠. 골든타임이 11일으로 무너진다. 그럼 11일 날 돌아온다 해가지고 물리적으로 수업이 가능하지 않지 않습니까. 1년 동안 배워야 될 양이 될 건데. 당초 이주호 교육부 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3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에 의해서 9월 3일입니다. 9월에 의대생이 안 들어오면 정말 의로 대란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9월이 의대생 복귀 골든타임입니다. 벌써 9월 3일 같으면 이 문제를 진정으로 고민하고 걱정하는 분들은 의대생들은 2025년도 의과대학 정원에 대한 재조정 문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돌아가 놓을 거다 이렇게 예상했지 않습니까. 대학은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매 학년도 30주 이상 수업 일수를 채워야 된다. 30주니까 4주로 나누게 되면 달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지만 9월이 지나자 정부는 복귀의 마지노선을 사실상 11월로 미뤘고 수업을 오전 오후로 나누어 두 학기 수업을 진행하게 되면 15주가 필요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11월까지만 돌아오면 내년 2월 말까지 학년을 마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참 공부 양이 엄청나는데 오전반 오후반을 동시에 1학기 2학기 수업을 동시에 진행하면 된다는 이야기인데 어쨌든 딱 하니까 지금 그렇게 안 하겠습니까. 최근 한국의대의학전문대학원협회는 교육부에 의대생 휴학을 허용해달라고 건의했다. 휴학을 처리를 해줘야 되는 거죠. 학년마다 사정이 조금씩 다르지만 10월 중순을 넘기면 아무리 역산을 하더라도 이분들도 뭐 가능한 방법을 다 궁리해봤을 거 아닙니까. 임상실습 시간이 나오지 않습니다. 의대는 통상 24시간 중 7시간 이상 수업을 합니다. 수업을 오전 오후로 나눠 시수를 채운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의료뿐만 아니라 이게 불가능하다는 거 아닙니까. 오전반 오후 오전은 1학기 받고 오후는 2학기 받고 그런 수업이 가능하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제대로 된 교육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교육부는 어떻든 간에 7500명이 수업을 받는 것은 막아야 되니까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편법을 계속 쓰는데 이게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제대로 된 교육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어떻든 간에 지금 이제 의사들 의료계 계신 분들은 의과대학 교육이 파행이 돼서 안 되고 의과대학 교육질을 희생해서 안 되고 그런 차원에서 의대생들의 휴학 문제를 접근해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 의평원의 평가 문제를 접근해야 되지 그렇게 생각하는데 교육부는 뭐 그런 거는 아랑곳 없고 관계 없고 어떻든 물리적으로 7500명만 내년에 수업 안 받으면 된다는 그게 이제 맞춰가니까 계속 무리수가 나오는 거죠. 이제 교육부는 2월부터 시작된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에 관해 휴학과 유급이 불가하다는 방식을 고수하고 있고 교육부 대변인은 의대생 휴학 유급에 관해 지금까지 교육부 입장에 바뀐 사항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다 이제 이해하시겠지만 지금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의료계가 아니고 의사협회도 관계가 없고 대학 교수들 별로 관계가 없는 겁니다. 다 기성세대들로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힌 사람들입니까 지금 교육부하고 여러분들 맞선 계층은 전공의들하고 그다음에 의대생들인 겁니다. 의대생들이 돌아올 의지가 없는 거죠. 그게 진작 이 문제는 다 결론이 난 겁니다. 교육부 관리들이 고사를 지내도 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아무리 아우성을 치더라도 지금 사정이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전공의들 여러분들 다 사직 처리한 것과 마찬가지로 의대생들도 휴학을 처리해서 휴학할 수 있는 사람하고 휴학을 번복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여러분들 뭡니까 예약기 수업을 하든지 그렇게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지 않고 여러분들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고 여러분들 아무도 피해를 안 받습니다. 의대 개원의도 다 정상근무하고 그다음에 대학교수도 힘들지만 다 정상근무하시는 거고 물리적으로 많이 힘이 들죠. 가장 피해를 많이 본 사람들이 전공의들하고 의대생들인데 교육부가 계속해서 이렇게 고집을 피우니까 물론 여론은 별로 안 좋습니다. 보시면 오늘 이 기사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을 보니까 재적시켜야 된다. 재적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재적시킬 수가 없지 않습니까. 관리들이 재적시키면 소송 들어와서 관리들이 패배할 겁니다. 왜 휴학을 이미 던졌습니까. 2월달에 휴학을 했는데 당신들이 휴학을 위해 무슨 권한으로 휴학을 처리하지 않냐. 그러나 여론은 학생들을 재적해야 된다는 여론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래도 이거 옳지 않은 일인 거죠. 제 이야기는 감정적으로 접근할 게 아니고 이게 옳은 일이냐 옳지 않은 일이냐 그걸 따져야 되는 거죠. 우리 사회의 많은 부분들은 그냥 대충 뭡니까. 안 좋은 같아 나쁜 놈인 같아 싸가지가 없는 같아 싹수가 놀았다 이런 건데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되고 그게 옳은 일이냐 옳지 않은 일이냐를 따져야 되는 거죠. 누가 옳지 않은 일을 했느냐 그렇게 따져야 여러분들. 그러니까 좀 사람이 쫀쫀하다는 이야기를 듣더라도 따질 건 따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편법으로 어떻든 간에 7500명이 한꺼번에 수업받는 것을 막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문제를 위해서 너무나 많은 희생을 치르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나중에 이제 다 본인들이 자리를 물러나게 되면 지금 원전 탈원전이든 이런 거 다 밝혀져 가지고 곤옥을 치르지 않습니까. 순리대로 오른 길을 택하는 게 좋겠죠.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전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 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